조교 얘기로 대동단결한 훈련병들 이제 하루의 피로를 씻으러 갑니다. 화장실 가서 오십니까? 아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뭐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자리가 많이 비는 것 같은데 다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같습니다. 전우주는 최소 3인으로 전우주를 편성한다고 교육을 했을 텐데 임대훈 훈련병 전우주 누굽니까? 조교가 전우주 어떻게 편성해줬습니까? 3명 틀린다. 왜 둘이서 다닙니까? 항상 붙어다니라고 보면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조교 통제 이렇게 안 따를 겁니까? 아닙니다. 케이힐 훈련병 전우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엎드립니다. 팔굽혀펴기 10회 실시합니다. 실시. 나머지 흘련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 씁니다. 들어가서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더라도 전우가 가고 싶으면 같이 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케이힐 훈련병이요? 예! 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열. 좌측열은 화장실을 청소할 겁니다. 우측열은 생활관을 청소할 겁니다. 지금 바로 청소 실시하고 복도로 집합합니다.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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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 세면대 닦아주십시오. 제가 병리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고 긴장되는 첫 점 5도 무사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